자신의 SNS에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린 탈북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집을 16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전자기기와 서적 등을 압수했는데 MBN 취재 결과 이 여성은 경찰 수사 후에도 또다시 북한 찬양 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싸움을 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걸려있는 한 SNS 계정. 스크롤을 내려보니 자랑스러운 내 고향 소식이라는 말과 함께 북한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된 다른 계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운영하는 SNS인데 지난 14일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7시 반부터 약 16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A씨의 전자기기와 도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여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자료들에 대해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60대 탈북민 남성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불구속 조사 중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40명. 그중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9명입니다.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